관리된 영상 댓글을 읽을 수 있어 할머니가 더 잘 이게 좀 심한데 얘는? 영상 제목 어떻게 하지? 아! 할머니 댓글단에 유쾌하게 넘기는 거? 왜냐면 그 악플을 내가 고정 댓글을 해놨어 응? 잘 모르겠다 유가를... 아! 이거 나 근데 괜찮을 거 같아 보자 최근에 영상에 나온 여자가 너 엄마였어? 잠깐만 이미엘 안통이지? 물론이죠 크 그렇구나 어머니와 함께 보내는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도록 해 엄마는 인생에 둘도 없으니까 이게 팡무하다 아 효도코인 탔습니다